생선하기엔 격신간 누굽니까 자 다시 이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서 저 앞으로 오케이 파도가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로 충분히 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낚시를 하시는게 더 좋습니다 덜 위험해요 원줄이 또 너울성 파도에 말리지 않게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이 장타 찌낚시를 할 때는 신경 써야 될 게 상당히 많아요 늘어진 원줄 관리가 특히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 그 가는구나 반탄료 태워서 좀 보내 볼께요 그 가는구나 반탄료 태워서 좀 보내 볼께요 2 바람이 좌에서 울어불고 있어 포지션이 안좋은데 바람 때문에 위치 변경 바람 때문에 여기 입질이 너무 없네 이쪽은 또 다시 줄 감고 앞전에 입질이 많던데 그쪽으로 캐스팅을 해볼게요 다른 곳에다가 더 없어 블랙의 입질을 받았던 그곳 저곳에서 랜딩을 앞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저기로 돌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이제 아까도 해 그곳에서 랜딩을 아 먹진 않았어 아직 현재 톡 꽝 뜯어먹진 않았어 줄을 더 줄게요 풀이 좀 있을 것 같아갖고 풀이 달려있다는 가정하에 틀림없어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에 또 풀이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떨어졌어. 파도를 태워서 있는데 그래. 좌우로 다 여기저기. 좌우로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파도 좀 크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입질이 엄청 예민합니다. 입질이 깐짝깐짝 오고 있는데 아... 물질한데... 잠재... 톡! 바로 왔어. 와우! 아... 요거는... 보자 보자. 요 파도 정도는 내가 내려갈 수 있지. 아... 아... 파도... 저건 뒤로 빠져야 돼. 빠지고... 위험했죠. 오케이. 오케이. 다음 거는... 다음 거는... 파도가 잔잔하니까 언뜻 내려가서... 아... 아... 진짜... 다이어트 처박혔나 본데.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야지. 그렇지. 좀만 더. 좀만 더.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그렇지. 드라마 하네요. 예. 드라마 뭐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고. 블랙만한 드라마 하나 나왔어요. 야 거기 아니다. 그렇지. 그렇지. 한... 야... 요것도... 드라퍽하기에는 또 애매한 사이즈인데. 흠... 아니야. 그렇지. 오호... 나가네. 나가. 오호... 요런 거는... 돌아갈까요? 여러분? 예. 돌아갑시다. 오케이. 밀어. 그렇지. 그렇지. 나 지금 이렇게 쭉 당기고 있으면. 파도가 쓱 밀어서. 가지고 와요 저한테. 좀 더. 요 파도가 못 올리면. 그렇지. 올라왔다. 그렇지. 많이 올라왔다. 오케이. 드디어 여러분한테. 드라마. 그나마. 한 마리.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니야. 블랙만한 건데. 얼굴도 보여주게 됐네. 에휴. 생선하긴. 에휴. 악기아 가방. 저. 악기아. 저. 악기아. 저. 악기아. 저. 악기아 가방. 악기아 가방을 치워. 악기아 가방. 아주 치워 죽었어. 천안의 케이거. 아 rover. 매우 fab이.